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의 대추수, 대부응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이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괴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위세시에서 나셨으며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설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에스겔이라는 예언서를 마쳤죠 예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힘은 미래의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마지막 지점이 어딘지를 보게 하는 능력이 예언서 속에 있다면 이 로마서는 왜 거기까지 가야만 하는지를 지금 현재를 가게 만드는 힘을 갖게 하죠 우리 신앙의 힘은 지금도 가야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물론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이 부분을 충족해 주지만 충족해 주지만 그러나 예언서가 주는 은혜가 있고 오늘 이 로마서 같은 교리서신이 주는 은혜가 있는데 보니까 로마서 이렇게 쭉 보면 16장까지 되어 있고 내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지난 날 제가 보니까 로마서를 이전에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매일 교회에서 강의를 해서 그걸 보니까 대략 거의 3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다녔던 분들은 이 로마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후에 오신 분들을 생각을 해서 또 이 온라인에 있는 성도님 모두를 생각해서 이 로마서를 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해가 되도록 한번 설명을 하는데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는 이 말은 흔히 모든 서신에서 앞쪽에 보면 인삿말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인삿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 오고 또 지나가다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하죠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이분이 진짜 안녕했을까 하고 간절하게 기다렸다가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좀 어떠세요? 아 목사님 진짜 안녕했는지 정말 일주일 내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보자마자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늘 하던 말 하신 겁니까? 하던 말 했던 거죠 이게 약점이에요 이게 어떤 약점이냐면 성경은 가장 앞쪽에 중요한 이야기를 실어놨는데 우리가 마치 인삿말이라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요 이게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어떤 실수를 한 거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는 가장 앞에다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설을 설명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앞에다가 기록해놓고 중간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중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이걸 설명하겠다라고 앞에다 집어넣어놓고 중간은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 결론에는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한 번 더 주입시킴으로써 성경을 마쳐요 그러면 이걸 인삿말로 지나가 버리면 일장은 잘 안 읽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꼭 인사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그렇죠? 야 복음을 위해서 나는 성별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글을 통하여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러면서 이렇게 성두라고 부르심을 받은 너에게 편지한다라고요 이렇게 앞에서 7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거는 인삿말이라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로마서 전체가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방향을 여기는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 방향을 잡아놓고 로마서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방향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왜? 인삿말이라고 지나가버리니까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에 그 내용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처음에 로마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흘러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의 출생 자체 탄생 자체는 탄생 자체는 우연히 어느 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쫙 전달해왔던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 계속 우리에게 약속했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두 가지라고 오늘 지적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반드시 육신으로는 다윗의 시에서 나야 한다 반드시 다윗의 시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으로는 신성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아들로 선포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다윗의 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겠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고 끝인데 다윗의 시에서 나타난 분 중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 하나는 뭐예요? 다윗의 시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죽었다 부활한 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야 메시아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메시아도 아니다 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재림 그 다음에 메시아 조건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가 막히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가짜 그 뭐죠? 교주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제가 이제 신문을 합니다 문선명이 앉아라 그 다음에 이만이도 앉아 봐라 정명석이 또 어떤 놈 있죠? 하여튼 이 잡다 한 것들 다 불러다 놓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제가 성경대로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답해 보시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당신 육신으로는 다윗의 시에서 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림 메시아는 재림 메시아니까 그렇죠? 다윗의 시에서 났습니까? 막 궁시렁 궁시렁 막 둘러대서 다윗의 시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그때 태어났다가 부활하셨습니까? 웃기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인삿말 한마디 속에서도 그 가짜 메시아가 들통이 났는데도 왜 그렇게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무식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종교사기꾼이라고 가정을 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 기본적인 복음도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1장 1절에 인삿말에서도 등장하고요 한 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혹시 공중에서 구름 타시고 오셨나요?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런데 오실 때 모두가 안다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는데 어떻게 당신은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초림 메시아가 재림 메시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도 그걸 분별을 할 텐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정말 요지경이에요 어쩌면 몰라도 이렇게 모르죠 이런 이야기가 여기 로마서만 나온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성경은 뭘 아냐 이거죠 뭘 아느냐 이거예요 누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더라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여기저기 찾아서 여기서 한마디 주소 듣고 저기서 한마디 주소 듣고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짜짓기 해갖고 그게 자기가 믿는 믿음이래 오늘 거짓 메시아들을 신문을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참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라고요?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야 한다 두 번째는 죽었다가 부활해야 한다 그분이 제리미아시아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뭘 받았어요? 사도라는 직분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다른 사도는 몰라도 나는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대략적으로 유대인들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거든요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는 건데 유대인들은 로마서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이 사복음서가 우리 성막했으니까 아시죠? 사복음서가 문이에요 모든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이라는 문으로 들어와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은 누가복음이라는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은 빨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썼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썼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이라는 문으로 들어와서 로마서를 지나가는 거고 이방인들은 누가복음이라는 문으로 들어와서 로마서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똑같이 로마서를 들어가요 그러나 문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1장 후반부에 가보면 1장과 2장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방인들은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믿어 순종케 하는 이 자리로 지나가게 되는 거고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알고 로마서를 지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로마서를 지나가야 하지만 들어오는 문이 서로 다르게 사복음서라는 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막할 때 배웠죠 기둥이 앞에 들어오는 문의 기둥이 네 개라고 그리고 거기 색상이 네 개라고 이것이 사복음서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림으로 설명을 했고 신약에는 그 그림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과 여기 있는 신약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도 직분을 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쓴 거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 덧붙인다면 갈라디아서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로마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 준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모르면 믿음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아주 중요한 서신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2절에는 복음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기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자기 선지자들이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약속했던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오늘 이 복음이 잘 들어요 복음이 신약에서만 풀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세대주의는 정말 아주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약을 해석을 할 때 구약을 접근을 못하게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속에서 신약을 이해하는 시도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엉터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구약을 끊어놓고 계시록 한 권으로 푸니까 절대 풀리죠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한 권으로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절대적입니다 풀어도 무조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꼬이느냐면 14만 4천에서 꼬이고 그 다음에 해를 입은 여자 거기서 꼬이고 두 중인에서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건 반드시 꼬이게 돼 잘못 해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또 어디서 꼬이게 만드느냐 하면 이 초대교회 시대를 여기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 시대를 그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라고 그때 지나간 시대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은 일곱 교회 시대라고 또 그렇게 신약 안에서 또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이 현실을 보고 자꾸 성경을 대입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무진장 왜 그게 사람들인데 먹혀 들어가느냐 하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간들이 오늘 여기 로마서 1절에서 7절을 통해서도 체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못 체크할 정도 무식하면 지금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고 돌아가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세상을 봐야지 세상을 근거로 성경을 보조수단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눠놓고 신약 안에서도 지금 7교회 시대라고 나눠놓고 그 7교회 안에서도 타락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데 이단이 등장해서 자기들이 빌레델베어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서모나 교회라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은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이단이 자기 말이 먹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요즘 교회의 이상한 소문들이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타락했고 자기들은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제3의 또 이단이 제4의 이단이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이게 대체 신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장을 열어준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그러면 이걸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순간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살펴서 그래서 누가 보금에도 부지런히 살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펴서 그럼 뭘 살피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살피라는 것은 구약에서 살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과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자기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구약에서 추적해서 살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면서 구약에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야 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육신어로는 다윗세시에서 나실 것을 약속하셔서 계속 구약의 약속이 그거잖아요 다윗세시로 올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다윗세시에서 나실 것을 약속한 보금인데 이 보금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성취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왔는데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 완전한 대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왜 바세바 사건을 집어넣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예요? 모델이에요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모델이냐면 다윗이 흠이 없고 완전한 대가로 모델이 아니라 죄 앞에서 반응한 자기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에서 모델이지 인간 중에 완벽한 그리소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도 약속이란 두 사람이 상호간에 해야 되는 약속인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했다 다윗에게도 일방적으로 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금 뭘 언급을 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에게 오실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 누구에게도 아무도 조건이 없는 모든 구원의 근거와 시작과 결과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행위구원으로 들어가지 마라 라는 것을 조건을 걸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 복음이 완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인간이 구원의 복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으로 오심 와도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 전 과정이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스스로 약속을 믿지도 이루지도 못했죠 믿을 수도 없었어요 왜? 너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으면 후손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대가 끊어지는데 그렇잖아요? 대가 끊어지는데 너로 하여금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후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후손이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둘 다 살아가 출생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래서 스스로 약속을 믿지도 이루지도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속 이 말을 침을 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항상 계속 실수를 할 때마다 계속 이 말만 하셨어요 나는 전능하다 그러면 이 전능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지가 뭐죠?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전지예요 그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전능하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있는데 전능하지 못하면 이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전지하게 내가 약속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은 전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전지에 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예언을 우리가 말씀은 전지예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완성한다는 뜻이고 전지하심을 예언하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모세 시대에 와서 모세는 모세는 아브라함 보다 훨씬 후의 사람이잖아요 맞죠? 후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요호하라 라고 이름을 밝혀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모세에게는 나는 요호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요하라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요호하라파, 요호하이레, 요호하리, 뭐 많아요 그렇죠? 그런 뒤에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라파, 이레 이런 말들은 요호하라는 말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호하하고 뒤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요호하라 라고 말한 이 요하가 뭐냐 이거죠 요하란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나대로라는 뜻이잖아요 나대로 나는 나다 무슨 말이냐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창조한 게 아니라 내가 창조하고 내가 세상의 플랜을 세우고 예언을 하고 전지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고 누구의 도움받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창조 그 다음에 구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거 누구 도움 없이 하나님 스스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와 이걸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난데 나는 원래 기본적으로 성품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난데 이 모든 계획을 은혜롭게 자비롭게 자비롭게 그 다음에 인자가 많은 만약에 나는 난데 이 신이 잘못하면 죽여버리고 우리 온 인류는 벌벌벌 떨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난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은혜롭게 자비롭게 무슨 말이냐 그것이 너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상관없이 나의 자부에는 무궁하고 영원하고 그래서 에르미아가 그러죠 에르미아 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설명을 하다가 에가에 가서는 무너진 성을 바라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그게 에르미아 에가잖아요 에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면 불안한 거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교훈을 하시고 내 마음에 돌이킬 수밖에 없는 어떤 마음의 도전을 주시면 안심이 되죠 그걸 본 거예요 에르미아가 아침마다 새로 오니 주의 성실이 크더소이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시더라도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자비예요 흥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할 것이다 자비롭게 해결할 것이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쌍방이 약속을 하지 않고 홀로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군지 잘 아는가 이렇게 복음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홀로 약속하시고 다윗에게도 혼자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전능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하나님의 성품에다 담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모든 것을 걸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안에 담겨져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의 시로난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성취하셨다는 말인데 다윗은 이 약속을 받을 만한 형편이 못되었을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일방적인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다윗의 후손에서 난 것은 일방적인 약속의 결과라는 뜻이 된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지만 다윗에게도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의 시로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곧 인성을 이해하는 복음인데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실제로 대속죄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셨는데 안 오시면 실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대속할 죄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대속죄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죄인이 대속죄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들이는 거예요 이 약속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아 7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예수님이죠?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케 하리라 집을 건축해 한다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보니까 나는 이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성 밖에 계시니 제가 하나님께 이 성을 지어드릴 적에 하나님 계실 처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너 조상과 함께 죽을 너 죽고 난 이후에 라는 이야기죠 죽고 난 이후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라는 말은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를 넘어서서 주님이 천년 왕국 때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시고 모든 나라를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라는 이 건축은 무슨 건축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뭐하고 예배만 드리고 삶을 마음대로 살고 이건 견고한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이 우리를 견고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라 여기서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케 하리라 라고 하셨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다위세 후손에서 오신다는 이 약속을 이미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했는데 실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오늘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바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런 약속들은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참 많이 나와있지만 분명하게 나와있는 이사야서 11장 1절 에레미야서 23장 5절 하나 요하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위세 후손으로 난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메시아인 줄 알아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의해 난 것은 인간이 출생한 출생이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메시아가 하늘 끝에 있다면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서 모셔 내려와야 하고 저 밑에 있다면 그 음부에까지 가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아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면 우리가 그분을 모셔 내려와야 되는데 모시고 내려온 게 아니라 스스로 오셨다 읽어본 적 있으시죠? 고개를 안 끝도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안 읽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고 내려요 메시아가 그분이라면 우리가 가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주님은 스스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스스로 오셨을까요? 약속하셔서 이 약속에 의해 난 것은 인간이 출생한 출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4절에서 그래서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아까는 육신으로는 그쪽으로 와야 했고 신성으로는 뭐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뭘로 보여야 한다고요?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은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또다라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죽음에서 부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를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도들이 야 그분이 나위세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 사도들은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 그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돼서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하여 기록된 바 둘째 시편의 그러니까 시편 2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시편에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다 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당신은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다위세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줄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죠? 당신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들이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헷갈려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게 많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정리가 안 되니까 삼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일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아들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사람들이 이 개념이 없으면 속이는 부분이거든요 이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오늘 여기 이 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분은 왜 살아났느냐 하나님의 신성,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말에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아들은 뭡니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히브리세에 말씀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있으면 뭐죠?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들이라고 자꾸 그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아니 시온이한테 설명을 하려면 시온이한테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의 영역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건데 그걸 가지고 말장난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상속자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세 번째 아들이라는 말은 구원을 이런 이런 자가 메시아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 의미가 우리가 누구에게서 태어난 없는 데 아들이란 우리에게 자녀란 없는 데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 계셨는데 태어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피조물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화증인도 그러죠? 간단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쓴 거를 이렇게 뒤집어 꾸민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는 신성 두 번째는 상속 세 번째는 구원자 이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이런 데 너무 약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약해요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약하면 앞으로 앞으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이단들이 생길 겁니다 7년 환란이 인지향이 착 들어가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7년 환란이 온다는 걸 막 알게 되면 성경은 지식은 없지 7년 환란은 온다는 건 알지 그래서 막 찾아다녀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이 가짜들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훅 빠져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맞아요? 재림 복음을 전하는 게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이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생기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 그물을 쳐놨어요 그냥 확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부터 준비해야 되냐 이런 복음부터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로마설을 정말 진지하게 대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소화하기를 주의하므로 주권합니다 아들이라는 의미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넘어가면 3절과 4절의 강조는 예수님은 육신의 영과 꽃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제 두 이야기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 보자고 이제 성막을 했으니까 참 설명하기가 좋아요 이게 울타리 이야기잖아요 울타리에 보면 기둥이 있어요 그럼 기둥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한 줄 줄을 우리가 텐트를 쳐보면 줄을 치듯이 한쪽으로는 성막 안으로 한쪽은 성막 밖으로 이렇게 해서 이 기둥이 지탱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상징한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줄이 분명히 하나는 세상 밖으로 가 있죠 성막 밖으로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 있고 한쪽은 성막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대변해 주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해러 오신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성막 안으로 한쪽은 성막 밖으로 한 손은 신성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인간의 손을 잡고 하나같이 해 주셨듯이 사랑의 줄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킨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것도 사람들을 속이는 부분이거든요 일부는 하나님이고 일부는 하나님 5대 5다 그래서 5대 5에서 5대 5면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쇼를 하신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이렇게 어디서 쇼를 했냐라고 물어보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 고통을 받으신 그게 뭐 하나님이 무슨 손이 아프겠어요 발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으로서 고통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나 사람들을 고치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신성이 작동을 하고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니요 예수님은 실제 육신으로 오셔서 슬프시고 우시고 아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셨어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 목마르다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가셔서 인간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게 히브리스 이야기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주님은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걸 지금 히브리스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대속해 가셔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선지자들에게 밝혀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셔서 그걸 하는 방법을 보니까 십자가가 자비였고 은혜였고 인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우린간 뭔가를 쑥 집어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완전하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자신에게 맡겨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셨다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것이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받을 거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이제는 믿어 순종케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처음에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전파하여 목적이 뭐라고요? 믿어 순종케 한다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죠? 정말 믿죠? 그 믿음의 수준은 순종과 이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순종한대요 그럼 내가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은 뭐죠? 못 믿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야구보소가 그 말이에요 네가 믿으면 내가 행함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믿는다 그런데 나는 순종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죠 믿는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뭐 크다 이거는 나는 믿음이 크다 아무리 외쳐봐야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해서 반별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믿어서 순종이란 순종이란 뭐라고 그랬죠? 기억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했던 거 또 리바이벌을 해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종이란 이해해서 따라가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복종은 뭐라고 그랬죠? 그분을 너무 믿어서 무슨 말이든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복종이에요 복종은 믿음의 극치를 달리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걸 뭐 준비하래 뭘 하래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유익하니까 내가 이해는 다 안 되더라도 네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순종은 이해해서 따라가는 거라면 복종은 너무나도 믿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믿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이놈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다 근데 너를 위해서 한다는 소리를 애들은 잘 이해를 잘 못하죠 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못 하느냐면 나는 놀고 싶은데 공부하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참 우리 학교 다닐 때 듣기 싫은 말 중에 공부해서 남준아 이놈아 아 물론 남주는 건 아닌 건 아는데 하기 싫은 건 어쩌란 말이야 근데 그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왜 예절 교육을 시키죠? 남들한테 미움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고 예절을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것이 몸에 배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 칭찬을 받게 될 텐데 그건 애들한테는 너무나도 규칙이고 원칙이고 하기 싫은 걸 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훗날 보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뭡니까? 인간으로서 내가 인간으로서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표현하는 것인지 배우게 되듯이 말이죠 복종이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뭐든지 이해가 다 되지는 않지만 그분이 뭐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너무나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보금을 오늘 읽게 로마서가 보금을 설명하는 이유는 네가 믿어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순종도 없었고 복종도 없었어요 구약은 그랬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이 보금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시켜서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로마서를 다 이해하고 믿고 나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순종이 일어난다 이 말을 끝에 또 한 번 써요 그리고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라고요? 이 보금을 설명하는 이유는 네가 믿음이 순종이라는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성신을 쓴 거다 이렇게 여기에서 밝히고 끝에 가서 또 한 번 밝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라고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 그럼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로 표현하는 것 이걸 위해서 로마서는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순종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에덴으로 가져가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먹은 거죠 믿어 순종했더라면 사단이 와서 그걸 먹어도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말을 거부했겠죠 그런데 그걸 먹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그 명령 이것이 아담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먹은 거죠 천국에는 천국 가면 선악과 없어요 예수님 보자가 그 중앙에 계셔요 예수님 보자 십자가를 보면 벌써 우리가 뭘 느낄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들지만 지금부터 그 일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각을 버리기 시작했고 우리 상식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 모두 다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가는데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점점 날이 갈수록 조금조금씩 주님 앞에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순종은 명령을 받은 분을 믿어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무엇이 달라졌죠? 지금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 명확히 달라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달라졌다고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라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의 즐거움 화해한 자의 기쁨과 자유 이 복음이 이 즐거움이 어디로 가느냐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 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에 군림하지 못하게 몸을 정력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에덴 동산에서 지금 하와를 생각해 보라 말이에요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 앞에 아담은 자기를 사단에게 내어줬지만 우리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진 거죠 바로 이 시점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근거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인되었을 때 알지도 못했을 때 와서 우리를 구원해놓고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로마서가 그렇게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과정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내가 들어서 믿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 이 말은 너에게 근거가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니까요 왜 자꾸 우리가 근거를 가지려고 하죠? 불안하신가요? 불안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더 이해하시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받아들이시라 공부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쪽을 보셔야지 자꾸 뭔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이런 것만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성경이 뭘 설명을 하려고 했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이성적인 우리 사고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이게 보면 우리는 저희 같은 사람은 저는 여기저기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두루 여러 가지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를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한정된 지역에 평생을 살면 자기 위주 안에서 자기 세계 속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불가항력이라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가항력이라는 예배를 불가항력으로 드릴 수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슨 이단이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기 아이고 나 참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사람 다 이단이에요 그렇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물 안에서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는 현장에 선 은혜 받은 자들은 스스로 정력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드리는 순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사랑 안에서 결단한 순종이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 순종은 영원한 거예요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는 복음을 설명하다가 복음의 끝을 관계로 설명을 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관계로 8장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딱 내리면서 모든 복음에 대한 설명을 마쳐버립니다 그게 이 이야기죠 내가 확신하노니 주님의 성품을 알고 나니까 내게 확신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확신하노니 사망 우리 앞으로 죽을 거야 사망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영적 영계들 천사들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표를 안 받으면 죽인다 살린다 이런 것도 정사나 권세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은 기품 높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을 마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요길로 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성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이라 이 믿음이 이 믿음이 제가 이제 로마서 전체를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순종하게 되는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비하심으로 왜? 우리가 자비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번 여기 서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권하노니 이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게 무서워요 명령이 큽니까? 자비가 큽니까? 자비가 크죠 명령이면 복종으로 가는데 자비니까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말씀이 너희 몸을 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죽은 자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네 주장하지 말고 죽었으나 산자로 오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믿어 순종이라는 것이 산재물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궁시렁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지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 예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이 화답이에요 이거 하라고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 6장 8장 12장 14장 이렇게 쭉쭉 집어들이는 것은 로마서가 바로 이게 뼈대다 믿어 순종이라는 말이 이렇게 설득해 나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쭉 지나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것임을 아는 그 믿음이 믿음의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그게 뭐냐 믿음의 정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 삭을 드릴 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이가 하나님이신데 이 주신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실 분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드렸죠 이런 것처럼 너희가 마치 이삭이 이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산제물로 드리듯이 그렇게 살면 너희들을 통해서 이삭의 우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리셨으니 이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돼 내시라 불리는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편함없이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그를 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산제물로 나를 드리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산다는 걸 믿는 거죠 나를 드리면 내가 산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나를 드리면 내가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주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할 줄로 믿고 나를 드리는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공개하면서 얘야 산제물로 너를 드려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오 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 하셨으니 이 복음을 들은 의로운 나는 이 믿음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아시겠죠 믿음에서 믿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의 칭의의 믿음이 성화의 믿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나주구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로마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특별히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신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로마교회 너희들도 이와 같은 원리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어서 성도라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집사 이런 거 좋아하지 말고 성도라는 이름을 좋아하셔야 돼요 이게 그런 이름을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뭔가 감투를 좋아하시는 성향이 있어요 감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라 부르시면 성도는 하나님이 구별한 자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목사가 천국 가고 장로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성도라 부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원을 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이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단 거예요 이걸 이렇게 딱 설정을 잡아놓고 성경을 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말고 요구도 아까 1장 3장 5장 8장 12장 14장 16장 이렇게 쭉 잡을 이걸 못 잡아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뼈대를 딱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삭을 받았고 이삭은 주이신 주신 이에게 받쳐졌고 죽은 이가 살아난 새 삶을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자들이 사는 삶이라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산다 이 말이에요 거듭은 났는데 살지 않으면 그게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라 합니다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을 성도라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은 세 번 더 태어난대요 아무런 어머니 뱃속에 한 번 태어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 다시 태어나고 천국에서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태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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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태어나고